저희는 오늘 그림전에 왔습니다 아우 꽃 너무 잘 그렸다 그치 와 진짜 잘 그렸다 그치 진짜 겉에 선생님이 또 아는 사람 있나 봐야죠 오 저 열무 진짜 열무 같다 와 사과 진짜 먹고 싶다 저쪽으로 건너자 엄청 놀라게 guaranteed 학부 하는 거래요 다풍이 있는 거에요 내가 자기덺은 작품이 있는 거를 사실 안돼 이게 사실은 왜 이래 그게 consistently 내는 세상에 왜 이래 오케이 아니 저는 작품을 잘 그리셨죠 잘 그립되어 와 진짜 잘한다 그치? 오! 여기 이제 해바라 그깥! 오! 한 번 더 해주세요. 오, 지금, 지금 하는 거야, 음악 나는 방송 틀은건지 알았더니 지금 진짜 붙는거야 음악이 틀은건지 알았더니 생음악으로 해주네요 음악이 틀은건지 알았더니 음악이 틀은건지 알았더니